자존버 자존버 이거 가능하지 않아 이거? 자 가보자고 시키라로 가보자고 가보자고 200으로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600m 내리면 200으로 꽂아야 됩니다 보라빛 밤 오 그대여 눈뜨면서 사라져 엉망 건빵채팅도 좀 읽어라 건빵 무시하냐 니가 팬가입을 해라 이 자식아 옛날이야 뭐 충전 안해서 그거 했지만 너 이제 에드플룬도 안 모으냐 아예 안 읽진 않아 읽길래 근데 보통 안 읽고 싶은 채팅을 많이 하긴 해 타임!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을 했길래 건빵채팅 읽으라고 했는지 뭐야 뭔 말을 했었어? 매니저님 알려주시면 안 돼? 없었어? 채팅이? 뭐야 첫 채팅이 건빵채팅 읽으라는 거야? 이거 너무 오가야 건빵에도 채팅 얼마나 잘 읽어졌네 이리와 하하하하 야 너도 샷건이라 온 것 같은데 나한테 안다지 안다지! 걸포 사이가 아무도 못 이기지 야 다 덤벼 다 덤벼 응? 인증샷 나한테 오늘 무식하게 달려오던 놈? 샷건이라고 들이대던 놈? 잠겨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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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좀 봐 이거 가능하지 않아 이거? 하하 하러 올 텐데 정면에 잘 안 보이지 않아? 이게 원래 사선이 잘 보이는 거라 선팅이 좀 심해가지고 또 좀 들어올 때 차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주변을 보고 하하 하하 그럼 시야를 좀 바꾸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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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드링크가 있네 하하 이 드링크 먹고 출발해야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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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아이고 후랜팬 말고 누구도 재밌다 드링크 뭐... 샷건인 거 보고 그냥 바로 잡았어 오이 오이 항상 차를 조심하라고 샷건 갑시다 손쉽게 1킬라는 방법 알려드렸구요 저희는 이제 보급을 먹으러 가볼까요 마지막에 그 눈빛 봤어? 드링크를 다 먹으면서 마지막에 나를 보고 어 어 어 어 하는 눈빛 봤어? 이제 드링크 먹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동공 그래 동공치질 정확한 표현이다 드링크를 끊어도 이거는 내가 드링크를 취소하고 잡아도 내가 졌다는 그 느낌? 이런 꼼키를 주시다니 아니이..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이...이게 뭐야 이 걸 발견하다니 만나서 반가워 10킬 해야되는데 오라의 펜샷 자 이거 봉 이렇게 해서 10킬중에 4킬을 채워줬다는 점 엉? 오토바이! 이리와! 오토바이 와! 이리와! 딱! 네! 아 오토바이 너무 빨라! 라이딩 되나? 아 나 잘못 내린 것 같아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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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줄 몰랐지 오이 오이 이런 거 오줌에 샷컨드는 애들이 많으니까 오토바이에다가 접촉사고는 내지 말자 갑자기 소름... 상상하니까 소름끼쳤 가다가 에코모드로 가다가 차 한번 바꾸고 갈게요 기름통을 찾는 게 나을지도 쳐다본다 탈 때 나이스! 아 나 미쳤다 오늘 배그 왜 이렇게 잘하지? 아 이런 거 너무 너무 짜릿해 이래서 진짜 애쌀 써야 돼 여러분 항상 애쌀을 조심하라구 안 가기로 빠질게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 무리하면 뒤에서도 붙거든 양가기로 빠질게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 무리하면 뒤에서도 붙거든 내가 잠글까? 들어가서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서클 밖이라 아 그쪽으로 가는 건 변순데 아 그쪽으로 가는 건 변순데 아 그쪽으로 가는 건 변순데 엔서가 맞을까? 과연 시체는 어 뚝배기는 누가 먹고 갔네 아 역시 어허가 있었어 애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여긴 비였나? 사건만 없어라 아 저거 아 으흐흑 아 싸아 얘도 애쌀이라 조심해 딴 데 쏠 때 붙자 얘를 확실히 잡는게 나일 것 같아 뛰는 거 못 잡으면 대참사다 걸렸냐? 아 까비 아 아깝다. 좀만 더. 하하하하 하지만 나한테 안되지. 아 얘 쏘면 다 뒤에서 볼텐데. 변수인데. 천장 맞추면 되지 않을까? 와 미쳤다. 어차피 외쪽으로 와야되니까 뛰자. 와 어떻게 이렇게 호흡 불편에 걸릴수가 있나. 위에 없어서 다행이다 그치. 위에 있었으면은 뒤졌는데 이거. 일단 어떡하지 차도 없고. 여기으로 정리하고 아래. 이 나무... 이 얘가. 아 안되는데? ulsebg 너무 엄폐가 없긴 했다 그치? 어디 길린데 그냥 엎드려 있을걸 내 쪽으로 오길래 아차 싶더라고?